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사진학과의 17학번 주신하라고 합니다. 이번 겨울 학기에 제가 운 좋게도 교학생 프로그램을 붙어서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Europe, 즉 유희의 베를린 캠퍼스에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한 학기 동안 다녀왔습니다. 제 전공의 특수성 때문에 선택이 가능한 교학생 상대교가 많지 않았어요. 주어진 선택이 딱 세 가지였는데, 각 학교 홈메이지에 들어가서 사진학과 과정을 잘 찾아보고 꼼꼼히 생각한 끝에 유희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경학 학생을 다녀오고 싶은 제일 큰 이유는 익숙한 아시아 사회에 벗어나 매우 색다른 서양 나라에서 대학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한 사람 생활 반식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직접 알아내고 싶었어요. 따라서 저에게 제일 먼저 고려되는 부분이 상대교 위치와 교수단, 수업 계획서 등등 있었어요. 유희는 무엇보다도 독일 수도인 베를린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였고, 훌륭한 사진학과 교수님들이 계셔서 다른 대학교의 조건 비교화에서 눈에 아주 튀었어요. 그리고 사진작가로서 베를린이 정말 예술 배우기엔 천국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수많은 사진 갤러리와 큰 규모 미술관부터 유명한 세계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그들의 특별 전가지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엄청난 학습 환경이 유희의 매력 중 하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유희에서 실기 수업 3개, 이론 수업 2개, 워크샵 수업 하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실기 수업은 다양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론 수업은 예술대학 공동교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워크샵 수업은 한 학위가 아니라 딱 1주 동안 특정한 기술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제가 정말 수강신청을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되게 만족스러운데, 그래도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실기 수업, Advanced Graphics입니다. 수업 인원이 약 20명이 되었고, 주어진 작업은 단 하나, 다 같이 베를린에 대한 책을 만들기, 우리가 모두 베를린에 대한 개인 감정을 표현하도록 각 8페이지씩 만들고, 20명의 작품에 합쳐 책 하나로 만드는 디자인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에 되게 쉬울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책 레이어 디자인부터 상의하는 것도 시간 많이 소모했어요. 디자인을 다 정해놓고 책 제본까지 우리가 직접 하느라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정말 성취감을 많이 얻은 수업이네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반 친구들과 서로 편하게 디자인 평가를 주고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견수님의 개방적인 의식 덕분에 작업하기 자유롭고 느긋한 분위기였어요. 이런 수업 방식이 한국 대학에도 흔해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유희의 학생들을 위해 제공되는 우수한 서비스를 좀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인터내셔널 오피스라는 학교 행정실이 있는데, 제가 해외에 나가면 우려가 많은 편이라 경화 학생을 붙고 나서 자꾸 문의 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답변 속도로 이 길이 설명해졌어요. 입국 후 주민등록, 독일 방송 수실료 등 번거로운 수석 문제도 대신 해결해졌어요. 제가 독일어를 잘 못해서 가끔 문서 번역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바로 해주니까 속이 시원해진 게 몇 번이나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유희 친절한 직원분들이 없었으면 독일 유학생활이 많이 어려웠을 텐데, 제가 감사한 마음이 정말 큽니다. 처음에 유희는 국내 종합대학교보다 캠퍼스 규모가 작다고 비교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필요한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건물에 물론 카페, 공용 주방, 쉼터와 같은 평이 시서를 수업 사이에 이용할 수 있고, 전문적인 작업을 할 때 언제나 대형 스튜디오, 스캔랩, 암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촬영 장비들을 무료로 빌릴 수 있게 하는 기자재실까지 갖추는 캠퍼스입니다. 추가적으로 학교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 교수님과 학생들이 모두 친밀도가 높아서, 저에게 오히려 중앙대에서 많이 못 느꼈던 장점인 것 같아요. 앞서 언급한 듯이 이번 학기 정말 저에게 좋은 추억이 가득 찬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이런 기회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우분들에게 꼭 지원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편에 언어도 안 통하고 해외 유학 가는 곳이 들어올 만한 일이라고 공감해서 저는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어떤 반식으로든 의문을 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으로 인정해 몸을 소개해봅니다. 다른 학생들이 결제한 코스러운 미래에 Bel Destjach ander시Scale 쉽지 않으면 좋겠습니까?